안녕하십니까? 직세할배입니다. 저희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드립니다. 무작정 달리다가 어느덧 나이가 먹어 요즘 말 발음도 안 좋고 틀린 글자도 다수 나옵니다. 이 점 양해드리며 좋게 봐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번 장비도 소니 알파 6600 낮은 삼각대 반사판입니다. 노르기 촬영은 순강보다 역광이 우선입니다. 먼저 노르기 꽃 주변 정리가 필요합니다. 꽃 뒤 주변을 정리하여 조금 굵게 만들어 꽃을 돋보이게 합니다. 뒷부분 반사된 낙엽을 조심스럽게 제거합니다. 꽃 주위와 뒷배경이 좋아지고 배경 흐림이 다가옵니다. 반사판을 나무가지로 고정시키고 꽃 부위에 반사시킵니다. 뒷배경 흐림 구도, 도출, 조립의 설정 피는 좋아졌으나 앵글은 앞에 장애물 관계로 앵글을 낮춰 촬영할 수 없어 노르기 잔털이 보이지 않습니다. 촬영하고 나면 꽃 주위에 낙엽을 덮어 원상태로 보존합니다. 먼저 한 장의 사진을 잘 찍기 위해 그리고 좋은 핀을 맞추기 위해 노르기 꽃이 일직선이 되어야 하며 카메라와 평행이 되어야 합니다. 꽃 뒷배경 처리 이유는 뒷산만한 것을 없애 조립의 조임을 역게 열어서 핀 맞춤으로 사진을 부드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조립의 옅은 상태 F4나 F5.6 정도로서 뒷배경이 처리되며 사진을 마치면 꽃 주위에 낙엽으로 원상태로 보완해 줍니다. 꽃을 잘 촬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중요합니다. 뒷배경 처리가 되면 여러 송이 피인을 반드시 검색합니다. C3에 저장된 버튼을 두 번 눌러 확대시켜 전체 핀을 검색합니다. 중요한 부분을 선택해 꽃 핀을 검색합니다. 핀이 100% 맞지 않은 것은 조립기를 조금 더 조여서 보충합니다. 예를 들어 핀 검색한 F4에서 부족한 핀은 뒷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하고 싶은 조립의 최대 조립기를 선택합니다. F5.6이나 F8 정도 이렇게 촬영 준비가 되면 노르기 꽃 노출과 뒷배경 농도를 신경 씁니다. 지금 F5.6 스토 오토 마이너스 0.72V 125분의 1초 이소 200입니다. 꽃이 조금 밝고 뒷배경이 옅은 감이 있습니다. 카메라 노출을 마이너스 1 EV로 내립니다. 노르기 흰꽃도 선명해지고 뒷배경도 검어졌습니다. 야생화 노르기의 경우 뒷배경이 검은 것도 좋지만 이렇게 밝은 분위기도 좋습니다. 사진을 점차 해보면 밝은 분위기 쪽으로 가는 듯 합니다. 핀 맞춤은 한 송이 꽂히면 AF 초점이 된다지만 여러 송이 꽂히면 수동 MF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C3를 이용해 확대시켜 송이마다 핀 검색하여야 합니다. 이 방법이 숙달되어야 아주 작은 봄꽃 즉 네이 같은 종류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네이꽃은 아주 작습니다.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상하 그리고 좌우 이동시키며 전체 핀을 검색하고 부분 송이 핀을 확대하여 F4 정도에서 70에서 80% 핀 맞추고 나머지는 조리개 값을 올려 F8 정도 촬영합니다. 그러면 배경 및 곧 선명한 정도가 좋습니다. 조리개는 개방된 조리개보다 임의로 미리 조여진 조리개를 보면 핀 조정 때 렌즈 심도가 된 상태에서 핀 심도 보기가 편합니다. 소니는 미리 보기가 기존되어 있어 사용이 편리하며 좋습니다. 야생화의 개화시간은 모두 다릅니다. 대체로 11시 정도 많이 피는데 이 누르기도 11시쯤 개화 시작 모습입니다. 먼저 본 같은 꽃이며 오후 3시쯤 다시 와서 만난 노르기 꽃입니다. 지금 역광이 되어 뒤배경이 검습니다. 장시간 인터벌 촬영으로 개화 모습을 촬영할 수 있으며 뒤배경이 검고 앞부분은 반사판 빛을 지워 선명하게 하며 지금 노출 F8 오토 마이너스 0.7 250분의 1초에서 오토 마이너스 1.5 EV로 내려 검은 배경은 역광이 우선이며 카메라 앵글을 낮게 하고 카메라 앵글을 낮게 하여 뒤 검은 배경 쪽으로 항합니다. 노출은 중앙부 척광입니다. 향상 좋은 사진은 끊기와 같이 합니다. 감사합니다.